찬미예수님,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 성 라오렌시오 부제 순교자 추길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과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씨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곱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서 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라벤나의 갈라플라치디아의 영묘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십자가형 건물의 벽과 천장은 모두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곳에 낯선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내 보금서가 놓인 열린 서가가 있고, 반대편에는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 앞에 장작불이 피워져 있으며, 그 위에 큰 석세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궁금증은 점점 커져 이를 계기로 성화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었고, 어떤 성인을 그릴 때 그와 관련된 대표적 일화나 그의 순교 장면을 묘사하여 그의 성인을 나타내고 교육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오로 사도는 보금을 전파하고 칼에 목이 잘려 순교하였기에 손에 성경과 칼을 쥐고 있습니다. 라우렌시오부제는 식스토 2세 교황을 도와 일하였던 부재들 가운데 수석부재로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구호품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교황을 체포하여 참수한 뒤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라우렌시오 부자에게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그는 3일 뒤에 죽였다고 한 뒤 교회의 모든 보물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3일 뒤 많은 가난한 이들을 데리고 황제에게 가서 보시오, 이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에 격분한 황제는 라우렌시오 부재를 석쇠에 구워 죽이는 형벌을 내립니다. 순교의 순간, 그가 이쪽은 다 구워졌으니 다른 쪽도 마저 구워라 하였다는 말이 전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의 상징물은 석쇠입니다. 오늘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추기를 지내면서 우리도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당의 보물은 무엇인가? 나의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인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추길입니다. 라우렌시오 성인은 스페인의 오에스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교회의 일곱 부재 가운데 수석 부재였던 라우렌시오의 임무는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빈민들을 구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박해자들이 교회의 보물을 바치라고 하자 라우렌시오 부재는 교회의 재산을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뒤 그들을 박해자들 앞에 데려갑니다. 이들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이에 분노한 박해자들은 라우렌시오 부재를 불살라 처형합니다. 258년 무렵이었습니다. 라우렌시오 부재는 가난한 이들이 바로 교회의 보물임을 일깨워준 성인입니다. 오늘 추기를 맞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온천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휴가여서 가족들과 휴가를 왔습니다. 안전하게 쉬다 갈게요. 모두 은총 가득한 밤 되시고요. 또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총 가득한 나날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 5회 감사합니다.